자, 빨리 다들 옆으로 오세요 자? 깨워 자, 빨리 데리고 와 빨리 오세요 저 이 셀럽게는 아일라 사야돼요 야, 근데 캡쳐보드로 사운드 넘겨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응 왜 그럼 다운받아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 잠깐만 자,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뒷목 처맞기 골프게임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재미...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서 좀 더 가학적으로 때릴 겁니다 이번에는 맞박을 때릴 거고요 맞박 때리기 할 거예요 맞박 때리기 그래서 이번에 골프 2차전 가겠습니다 맞박 때리기로 진짜 시게 때릴 거고요 오랜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온나? 네 담배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담배는 피고 네, 빠르게 피겠습니다 세노키는 아예 나가는 게 또 약간 그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저거를 알고 채팅을 치시는 분이 더 웃긴데요, 저는 얼마나 감명 깊게 봤으면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르면서 게임했던 게 되게 재미있게 보셨나 봐요 음... 저번에 했던 그 골프 뒷목 처맞기 배가 재밌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박 처맞기로 하면 되죠 맞박 처맞기 자, 지금 이제 이 게임은 이제 파티용 게임이고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라는 게임입니다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라는 게임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얘들 담배 피우고 있고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쓰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돌비 16,000원인가 12,000원인가 주고 결제했어요 확실히 사운드가 풍부해집니다 2차전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너무 오래걸리는데 돌비 애트모스요 사운드 퀄리티 올리는거 아니 왜 이렇게 오래걸려 라이프 어디갔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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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사냥 하나 가지고 온나 더위 사냥 하나 가지고 온나 맛박맞기 맛박맞기 알겠습니까? 새끼 이거 하나 먹으러 감사 안주실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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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예요. 좀 과학적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벌칙이 수위가 약했다. 네. 벌칙이 수위가 좀 약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도전 안 해야겠다. 그러면. 맞기 싫거든요. 전공법으로 가야 돼. 절대로 비법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그득그득 마음껏 해보세요. 그리고 골프의 신 타이버 우즈에게 빌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골땅을 달라고. 저희는 방송을 안 할 때도 이 게임을 해요. 저희는. 근데 최근에 성적들이 항상 제가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1등을 항상 놓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네. 이제 깨드릴게요. 자신을. 바로 형 맞박. 맞박 여드름 다 터뜨려 드리니까. 이 정도로 때리자. 너무 세게 하면 가품 싸니까. 손바닥 이렇게 하고 있어봐. 오른손으로. 딱 맞박 까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때릴 거예요. 아픈데요. 이 정도로? 이 정도요? 네. 이 정도 아파요. 이거는 근데 내 손만 아프고 별로야. 맞박 그냥 시원하게 까면 거기서. 이 정도로 때릴게요. 이 정도. 조정을 하죠 그러면. 3점당 한 대씩으로 조정을 하죠. 이 정도 파오면 3점당 한 대씩으로 가야 돼요. 3점당 한 대씩? 만약에 2점 차이가 난다 그래도 한 대. 만약에 4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대. 약간 울림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러면. 지휘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뒷목을 쳐맞는 거 어때요? 그걸로 맞박을 맞죠? 아니 그걸 맞박은 너무 심했고. 그 플라스틱 통으로. 뒷목을 후려 쳐맞입시다.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 에휴. 그거 없으면 그거 지금 못 찾으면. 그거 못 찾으면 이거 효자손으로 손바닥 맞는 거예요. 어 그거 맞아요. 아 안에 거 빼고. 아 줘봐봐 줘봐봐. 한번 보자. 뒷목 대봐봐. 아니 이거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들어있으면 소리가 경쾌하게 안 나요 이게. 아니면 이걸로 손등을 맞을까? 아니 너무 좀 그렇다. 한번 때려볼게. 대봐봐. 대봐봐. 아프네. 이걸로 가야겠다. 막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고 기분 나쁘게 아프네. 쓰라림이 좀 오래가네요. 한 10초 정도 갑니다 쓰라림. 자 그러면 1점당 1점당 한 대씩으로 갈게요. 1점당 한 대씩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이름도 바꾸시고요. 저희가 안 해본 맵으로 하겠습니다. 맵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전에 받아놓고 저희 안 했잖아요. 세팅을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룰을 설명해 주셔야죠. 몸빵 할 수 있는 룰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룰이 좀 바뀌었어요. 구슬치기 옵션을 넣었습니다. 구슬치기 옵션이라는 거는 서로 맞으면 팅 하고 튕겨요. 그게 됩니다 지금. 이거 2개. 네. 이것도 아니죠. 좀 재밌는 걸로 해. 아니 이거 다 똑같은 제작자라서 다 재밌어요. 안 해본 걸로. 2개 다 안 해봤어요. 아이스크림 다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다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희끼리 방송 안 할 때 놀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준비도 되셨죠? 네. 네. 그러면은 빠꾸 없이 갑니다. 빠꾸 없이. 빠꾸 없이. 빠꾸 없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있네. 화면 전환 했을 때 소리 안 들리네. 아 그러네. 저쪽 소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파이팅. 페어플레이 합시다. 아니요. 지극히 개인주의로 가겠습니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진짜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경험상 가장 페어플레이를 못하는 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박하지 마시고. 갑니다. 포트 노즈. 노즈. 포트가 뭔가요? 구멍이요. 구멍이요. 그렇죠. 항구입니다. 근데 이거 항구인데요. 닥치새. 네. 가시죠. 시작합니다. 잘 쓸게. 빨리 나의 실험맨이 되요. 게임은 첫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카피카피 룸룸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잘 쓸게라는. 갑니다. 화면을 여기다 놓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약단 위에. 약간 게이지 약단 위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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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볼게요. 아니요. 잘 쓸게요. 닥치세요. 이걸 못 보다? 와. 이걸 못 보다. 지랄하네. 이건 무조건 허리노니야. 이건 무조건 허리노니야. 첫 번째에 허리는 맞는지 아닌지. 네. 이걸 못 보다. 아니 딱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와. 없잖아. 이 병진제끼들아. 괜히 오버하네. 이걸 못 본다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해보세요. 전 그냥 전공복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내려가서. 홀인원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화성 갈 거니까. 잘 쓸게. 아 그렇지 홀인원. 바로 이거죠. 두 칸. 잘 쓸게. 두 칸. 바로 이거죠. 아니 세 칸이었나? 자 일단 홀인원이죠. 두 칸이고 세 칸이고 의미가 없어. 자 랄 표시 차례고요. 오? 그렇지. 그럼 카메라 조절은 내가 한 번씩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 아니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아니 카메라 조절은 한 번씩. 잘 썼어요. 닥치세요. 세아 씨 하세요. 네. 네. 이거 한 네 칸 정도. 네 칸.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어? 아. 너무 쉽다 근데 이거는. 이거 너무 쉬워. 이거는. 첫 파이니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제발. 좋다 좋다. 제발. 일단은 시작. 시작. 초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잘 쓸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갑니다. 어? 아 기믹이 보이네요. 구멍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넣으면. 오케이. 오케이. 파워 잘 쓸게. 네. 자 보세요. 볼게요. 이거는 말이죠. 요정도. 치면 딱 맞아요. 두 칸 90퍼요? 오케이. 두 칸 50퍼요? 네. 두 칸 50퍼. 두 칸 50퍼. 해봐 해봐 해봐. 두 칸 60퍼 정도. 두 칸 50퍼. 자 세아 씨 하세요. 고마워. 오케이. 어 뒤로가. 뒤로가. 두 칸 70퍼. 두 칸 70퍼. 두 칸 70퍼. 알겠습니다. 나와. 응. 아니야. 내 칸. 내 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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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 입장이 더 수월해졌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팅팅땅땅. 생록길라 아일라. 이건 안된다. 생록길라 아일라. 한 방에 넣으면 진짜 10인점. 생록길라 아일라. 오케이. 조금 나쁘지 않아요. 생록길라 좋았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네 좋았습니다. 팅팅탕탕 야무졌죠. 생록길라 아일라. 요정도 때리면은. 아 세아 씨는 끝까지 이 길을 고수하시는데요. 여기 쳤다가 다시 뒤에서. 이게 맞아. 으아아아악. 스윙. 아니 시X 이게 된다고. 이거 제가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이즈! 셀록끌라 아일라 가죠 지금? 이즈! 이즈! 셀록끌라 아 파워가 좀 애매한데 이거. 어 일로 와야겠다. 일로 와서 바로 셀록끌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셀록끌라 아일라 아일라 아악! 아악! 이게 맞지. 자 일단은 한 개 차이로 한 개 차이로 일단은 얘 벗어나시네요. 이게 맞지. 자 요 정도. 살살. 어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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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제꺼에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하지마요. 이 생사가 달려있어서. 치세요. 아니 씨발. 아니 근데 별로 차이 안나요. 자 갑니다. 자 잘해. 툭 칠게요. 툭. 툭. 자 현재 지금 두 개 차이 나고 있죠. 당신이 이제. 벌써 두 대. 두 대가 정립이 됐습니다. 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쓸게요. 잘 쓸게. 아 봤다. 벌써 봐버렸다. 보이네. 얘는 지금 이상한 데를 보고 있어요. 전 봤거든요. 분명히. 아 보인다. 저 위에 저 프로펠러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알아요. 저거 아니고요. 전 봤어요. 보이거든요. 저도 호리넘 각이 보이네요. 와 이거 맵 어렵다. 바로 이거에요. 이거 진짜 어렵다 맵. 이거 좀 맵 어려운데요. 살짝 올려가지고 파워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거는요 한 요정도. 두 칸 50% 두 칸 50% 쳐 보세요. 세 칸? 세 칸. 두 칸 80% 두 칸 80% 오케이. 오케이. 세 칸. 딱 세 칸. 딱 세 칸 쳐줄게. 막지 마라. 흥 막을게. 이거 형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시발 새끼야. 이거 구슬치기 되는 룰입니다. 이게. 못 가요 이거. 뒤로. 이거 셀룸킬러 해야돼요. 셀룸킬러 해야돼 진짜. 아니면 진짜 페어플레이어를 저를 보내주세요. 셀룸킬러로 한. 오 풀파워. 오. 오. 오히려 안 좋아. 옆으로 나가. 잘 가시고. 아 좋았는데 시발. 개새끼야. 내 앞길을 막네. 자. 정면으로 저 친구가. 저 정도였기 때문에. 어디죠. 건드리지 마세요. 저거. 칸 수를 봐야 된거 아니에요. 칠. 한 칸. 한 칸. 이거 말도 안돼. 이거 절대 안들어.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셀룸킬러 아일라.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렇게 하는거였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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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와. 잘 쳤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아. 이거 잘 쳤다. 오케이 오케이. 응점. 와. 응점. 2점 차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보였다. 봤다. 이거 기믹 보인다. 아. 이거 셀룸킬러. 절대 아니에요. 이거 기믹 보여요. 저는. 어디 뭐가 보이는데요. 하세요. 닥치세요. 절대 안 알려줄거야. 닥쳐. 제발 닥쳐. 닥치란 말이야. 꺼져. 꺼져. 닥쳐. 와. 잘 쳐야겠다. 자. 2칸. 2칸. 20퍼 쳤거든요. 셀룸. 아. 2칸 20. 오케이. 2칸 60퍼. 아니야. 아니야. 응. 맞아. 잘 쓸게. 잘 쓸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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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70퍼. 그 정도. 오케이. 근데 나갈까봐. 존나 무서운데요. 너도 당했어. 결국 뭐였냐. 어. 이거 좀 빡세한데. 각을 잘 맞춰야돼. 이 새끼들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잘하면. 이거. 불파워. 이거. 3칸 10퍼. 탁. 탁. 내가 이러니까 망했어. 그렇지. 아니, 그렇지. 내가 이러니까 망했어. 내가 그래서 살살 친거야. 이 형 천재였을 수니. 이거 바로 이쪽으로 셋. 셀롯길라 치면 되잖아 그냥 셀롯길라 아일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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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이게 욕심 그들 야 이 씨발년아 너희 씨발따 맞을 때 보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아 씨발놈이 무조건 풀버워 무조건 풀버워 무조건 풀버워 각 쳐 개새끼야 한 번에 들어갈거야 아이씨 아 ㅈ됐는데 잠깐만 이제 경건하게 기다릴게요 왜 우리가 살살 쳤겠습니까 한 번 더 아 이번엔 각 잘 쳤다 아 좀 더 세게 칠걸 여기서 벌써 지금 하나 때 정리됐다 네 아 씨발 촛됐네 모기 이야 4대 4대 정립 점점 멀어진다 안돼 나이스 살피 잘해 보였다 보인다 봤네 저기다 봤다 봤다 진짜 저기다 저 꽃 보인다 보인다 과연 홀인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맵은 어떤 기믹이 숨어있을지 저는 이미 보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안 알려준거에요 몰라 도전하는 자가 가져갈까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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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발 어떻게 쳤지 만금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쳤었던거 같은데 그렇지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카피하는 자가 가져간다 아니 지금 너무 카피 카피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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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보였다 보인다 아 이걸 못 본다 아 이 맵에 이 기믹을 못 본다구요 이건 제 힘 조절 각도 다 피가는데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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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요 아 이거 가기가 힘든데 이거 힘 조절 저 위에 바로 내도 돼 아직 안친 상대방은 때려도 그냥 통과해 나가요 한 번 쳐야지 무조건 공길이 맞습니다 아 이건 너무 도박이다 오케이 두 칸만 두 칸 오 두 칸 80% 오케 세 칸 세 칸 세 칸 시 아아아아아아악 세 칸 10% 세 칸 10% 네 칸 잘 쓰있게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악 오케 간다 간다. 이거 진짜 간다. 안 가, 눈 안 가. 갈 거야. 풀파워 풀파워. 다섯 칸이네, 다섯 칸. 넷칸, 넷칸. 넷칸? 넷칸. 그렇지. 될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나이스! 아, 씨발. 가! 아, 씨. 형님들, 나 먼저 올라갈게. 풀파 쳐야지, 이거는. 이건 무조건 풀파워 해야지. 안 돼! 나이스! 잘 가! 너 꺼져. 풀파워 치면 한 번에 두 개 올라가겠는데? 네. 여기서 한테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거 존나 어려운 거야. 너네가 참 바보인 게 뭐냐. 이렇게 쳐서 가면 되는 거였거든. 보여줄게. 정말 잘한다. 되잖아, 이 비용신들아. 정말 잘한다. 이거지, 이거. 여기선 풀파워야 돼. 여기선 풀파워야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넌 또 후회한다. 응, 아니야.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뭐야, 또 따라한다고? 아, 창의성 없어. 길 잘 막을게. 진짜 하남자. 잘 막을게. 잘 막을게. 진짜 하남자. 이 전 홀 다 따라했으면서. 보여줄게. 보여준다. 파워 잘 쓸게. 각도 잘 쓸게. 45도, 아니 60도. 2. 두 칸이에요, 여기서. 진짜 두 칸이에요. 60도 세 칸. 오케이. 폭.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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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극복한다. 도전하는 자가 극복한다. 오늘의 명언이에요. 쏘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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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탁.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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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까나. 도전하는 자가 극복한다. 쏘까나.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샷 좋았어. 세 칸. 쩌. 안돼요, 안돼. 자, 이렇게 1등으로 앞서납니다. 왜! 뭐야. 수현. 어. 보였다. 왜. 왜 저 자리에 돌이 있을까? 잘 생각해봐. 그럼 돌을 타고 어딜 가야될까? 아. 봤다. 저거다. 봤다. 어.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근데 될까? 난 된다고 봐. 자리도 좋네. 아 돌 타고 빠꾸시는 거구나. 이 기믹을 아네. 각도 좀 애매한데. 각도 개 애매한데? 그래도 도전을 하는 자가 멋있지 않나? 무조건 풀파워에요. 무조건 풀파워. 어 된다 이거. 안 돼. 병신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나랄까. 이게 맞아. 저기로 해가지고 가느니. 나 같으면 차라리 이런 거. 이게 맞아. 각도가 안좋네 내가. 아 맞네. 우린 된다. 톡. 나이스아. 아니 씨발. 이거 될 법한데 이거. 응 너네 많이 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athletes. 시바아아악 와아 이거 새야 최소 다섯 번 dela і에 들어간 거거든. 차라리 나 같으면 도전을 한다. 한 번 턱치고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해! 너네 글루가 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 응 굴복하게 돼있어. 아니야 절대 굴복 안 해. 왠 줄 알아? 나는 미래를 보거든. 그래서... 나 살짝 앞으로 간다. 와 이용! 아니야 가능해. 안 가능해. 응 아니야. 잘 쓸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해봐. 해봐. 나는 셀롱길라 써야 되겠다. 해봐. 어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걸 셀롱길라 다 해본다고? 와 이거 무섭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잘 쳤다. 인형. 이거 잘 쳤어. 멋있는데? 이거 잘 쳤네. 이 형은 셀롱길라 너무 쉽다. 나는 완전 슈퍼 셀롱길라 직원이야. 셀롱길라 아니다. 응. 슈퍼 아니야. 그냥 씨비야. 잘 보거라. 너네가 나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응. 아니야. 톡. 어? 바로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 쉽다. 잘 친다. 진짜 잘한다. 이 형은 최고야. 아니 어쩜 저런 발상을 했지? 진짜로요. 코트 형 거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 에잉. 이렇게 오면 되는데. 어 이거 선발 못바다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각도 살짝 줘서 풀파워. 우와 잘한다! 시간도 1분밖에 안 남았네? 어 시간이 어디 갔지? 이거 시각 오바되면 14개 추가되네. 14번 치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여러분. 나 먼저 들어갈게! 그렇지. 편안. 그렇지. 깔끔하게 각까지 멋있게 와버렸다. 이거보다. 말끔하다. 자 1분 남았죠? 점점 조급해옵니다. 점점 식은땀이 나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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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렇지. 그냥 이거는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판겁니다. 네. 야무디게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게 맞지. 아 잠깐만. 계속 쉬셔야 됩니다. 일단 갈 때까지. 58초고요. 58초고요. 자 50초 남았고요. 진짜 재밌다. 근데 나 같으면 돌 앞으로 한 번 더 가겠다. 살살. 살살 가야지. 어? 가기 안 좋으니까 지금 돌 앞으로 한 번 더 가겠다. 아이씨. 돌 앞으로 가버려. 돌 앞으로. 앞으로 가라니까 옆으로 갔네. 어? 이렇게 되면 나올 수도? 어디가 나오지? 아 잠깐만. 열란 먼지. 살짝 치고. 오늘 목살 두루치기 야무지게 먹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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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살 두루치기 야무지게 먹는 날이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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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11번 쳤어 이미. 너무 재밌다 게임이. 이야. 12대. 12대. 어. 어. 나 봤어. 어 근데 저거는. 너무 타이밍 싸우는데. 너무 쉽다 이거. 이걸 도전하면 될 거 같아. 안 볼게. 뭐지? 쭈와아아아악. 쭈옹. 오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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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배님은 열심히 하십시오. 어? 아 다행이다. 쉽지 않아? 이거 쉬웠네. 다행이다. 쏘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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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샷이셨어. 쏘까나. 14대 극복해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지금이야! 아 신발. 쏘까나. 나이스 셔트. 나이스 셔트. 나이스 셔트. 나이스 셔트. 아 시발. 쏘까나. 어? 아니 바로 시작하자마자 보이는데. 이거 못 봐?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다는거에요? 진짜로. 아 시세요. 또 이렇게 순진한 동생. 어? 이거 뭐야? 봤네. 근데 그걸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이거. 쳐. 빨리 쳐. 아 빨리 쳐 모르면. 골값 떨지 말고 빨리 쳐. 어? 위에 올리는거에요. 선배 위에. 풀판은 아니다. 확실한거. 근데 봐본게 뭐냐면은. 이거 프리캠으로 보면 되잖아. 어디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여기잖아 여기. 이거. 쏘까나. 쏘까나. 어? 아니 뭐냐고. 잘하잖아. 이형. 뭐야? 쏘까나. 쏘까나. 어차피 두번치면 가서. 뭘 그걸 해. 그냥 두번쳐서. 가면 되지. 하이씨. 형. 언제부터 그런 하남라고. 항상 도전을 외쳤던 그 형 정말 멋있어 야 멋있다 라이프 형이 맞았구나 아까 내가 느낀 게 있어 14번 치면서 느낀 거는 언제나 유행을 바라지 말자 그거 자체가 사람 X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 할만한 거에 유행을 바라야지 절대 안 되는 거에 뭐든지 도전을 하면 안 돼 아니야 아웃쿠스트 타면 안 되는구나 하지마라 응 나도 안해 안해 풀파에서 간다 한 번 어차피 여기로 왔을 거야 이거 한 번에 들어간다 인정할게 인정하면 10개 빼줘? 아니요 꺼져 그러면 토니장 안 할게 응 그냥 짓세요 그냥 그래 알았어 톡 와 나를 타고 간다고? 이거 인정할 수 밖에 없네 이건 인정 이건 10인정 멋있게 있는 샷이었으니까 Evans 나도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오 같다 아니야 갔다 X 흐으으으으으음 아 이걸 가네 나이사!!!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이면 어쩔까요? 글로 놓는게 아니라 거기는 원래 가는 룰이고요 다른 길을 알아두erta 그리고 또 시간을 잡아먹는다? 저기다 Iraq 왜 이걸 보면 생각을 못하지? 다들 그니까요. 뒤는 아니에요. 가세요 얼른. 뭐하시는거죠? 뭐하시노? 이형 지능적으로 아는데 우리 먼저 가는거 볼라고? 해봐. 해봐! 근데 기믹이 어딨는데요? 여기가 어딨는데? 어? 봤다. 못봤어? 못봤으면 못본거야. 못봤으면 못본거야. 그거 아니야 그건 그 전판 기믹이야. 이렇게 다 썼고. 아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아시죠? 어떻게 알려야되는지. 나도 몰라. 일로 오면 한창 쳐야되는데. 그게 기믹이구나. 이 맵 자체가 좀 설계가 잘못된거 같아. 잘 쓸게.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결국에 형도 기믹이 못본거였잖아. 이런 구라쟁이들. 이런 양치 손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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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진짜 최고에요. 이 게임은 진짜 최고에요. 아 짜증나. 말치. 어! 마리오 파티를 잇는. 어 이거. 나 봤다. 나 봤다. 이건 진짜 봤다. 맞아 입 닫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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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번인데. 이거. 진짠데. 어 봤어 봤어 봤어. 와 이제부터 좋구나. 여기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존나 어렵네. 이거는 어렵다. 타이밍 맞춰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어차피 벽 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치면 돼요. 그냥. 얻어 걸리면 좋은거고 아니면 그냥 정배로 가는거. 그것도 맞네. 거기 치면 안되죠 근데. 아니 호호를 왜 이렇게 치지. 아 시발. 닥쳐 이 개새끼들아. 어 그래도 아웃은 안 다음에. 잘 보세요. 쿠파로 치는거에요. 지금이다.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따옹치 땅 따옹치 땅 따옹당다옹치 치 치 치 치 땅 따옹당. 아 좀 다쳐 이 시발 년들아. 아. 먼저 갈게. 따옹치 땅 따옹치 땅 따옹 다옹치 치 치 치 치. 아 시발 진짜 짜증 X. 같지. 이거 형 안 들어가면 재밌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어 이거 좀 어려운 거다 봤다 밑에 뭐가 있는데 뭐해 밑에 뭐가 있는데 아 기미가 없어 이 맵은 아 이번 파는 기미가 없어 진짜 확실해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이 좀 무슨 어디로 가요 바로 이거지 안녕하세용 아 형님들 진짜 모르시네 이 강을 못 보신다고 닥쳐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아가리 닥쳐 빨리해 개버디 쏘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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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강 무조건 풀파워 각도 중요해 그건 또 맞지 쏘까나 아니 이게 맞냐고 이거 개XX같은 게임 진짜 아이씨 쏘까나 아 강 무섭다 쏘까나 쏘까나 멈춘다 아이씨 아이씨 근데 각 존나 어려운데 이거 여기 각 존나 어려운데 와 이걸 인력으로 극복하는데 멈추면 기분이 나아 쏘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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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12번 홀이에요 남은 홀은 여섯개 하지만 나이스 뚜껑 코어타 오 이거 넣는거다 안해 와 이거 개어렵네 아 이건 진짜 내가 못하는건데 풀파워를 친다고 하냐 풀파워가 맞을수도 있어 나락까지 한다 이거 세칸 세칸 80 아이씨나 어렵다 이거 이건 어려워 이거 넣기 어렵고 나 안보고 쳐야돼 잘쓸깨 거의 정하겠어 거의 정하겠어 거의 정하겠어 그럼 내가 이제 홀인원을 하면 되는건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각도부터 안맞았어 인정 인정 여기서 이제 파워를 잘 보고있습니다 잘쓸깨 잘쓸깨 잘쓸 잘쓸 오케이 파워가 풀파워인가 오케이 한칸 반 오케이 한칸은 20%에서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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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에서 20 정도 한칸은 한 30에서 20 정도 한칸은 한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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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은 한칸 얘들아 그만해. 아, 존나 꼴보기 싫어. 턱 너무 약해요. 아, 미치겠다. 미쳐봐. 형님 오늘 막아꼈다. 아, 존나 안 된다. 오늘 뒷목 두려치기 야무지게 만든다, 진짜로. 분쇄욕 야무지게 만든다. 아, 그만해. 한 칸, 한 칸 10. 한 칸 10. 이거 한 칸이다, 한 칸. 한 칸 10. 그냥 그 정도. 아까 저희가 그 정도 파워졌어. 그러니까요. 아, 오늘 미치겠다. 게임 X같이 안 된다, 진짜로. 디스. 하, 진짜 짜증이 존나하네, 오늘. 아, 진짜. 나이스. 됐어. 나도 내가 싫어, 지금. 어! 각자. 저 쿠키의 입이 차. 뭐가 튀어나와있다. 뭐가 튀어나와있다. 이 형 봤네. 뭐가 튀어나와있다. 맞추는 거다. 아, 씨X. 아, 나 미치겠네. 이거는 풀파워로 스피드하게 스윽 가야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풀파워. 쏘깐 나? 어, 자리 너무 좋다, 나. 이야, 고마워. 아, 이읬 쉬는 Xiaomi 과자 나 어디있냐 그러면? 왜 왜 멀리있냐? 오히려 좋은데요? 뭐가 좋아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가? 이거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이곽은 최고인데 이곽은 메스토은 베스트 오브 밴드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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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들어가 좀 왼쪽 칠해지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이거 사고 싶으셨구나 잘쓸게 어차피 너무 안좋은데 이거 오 이형 설마? 나와! 내 자리야 그 다음이 저라는걸 모르세요 어차피 이랑 놀아 어차피 이랑 놀아 인정 아 요정도으로 때렸어야 되나봐 그게 맞는건가 마! 나이샤아! 아 이거 맞았는데 이거 왜 안됐지? 이거 맞았네 오 씨.. 씨.. 약 집값으로 늘고 아니 왜 나는 안돼 보덜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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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옥 갔나 오케이 1등 탈환 쏘옥 갔나 17대? 18대입니다 나이스! 어? 잠깐만 저 제트팩이 왜 있을까요? 어디로 날아가라는 걸까요? 쏘옥 공중에서 가까이 로 teste 쭉 온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이거 안때려지나? 때려져요 제가 한번 쳐갖고 어 안 먹어졌다 뭐야 이 형 뭐야 아니 이거 서로 치기 옵션 빼라 그게 재밌는 아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해제해야 돼 카메라 돌려줄게 매너매너 빨리 돌려주지 무서운 것 같나? 빨리 꺼져 내 앞에서 아 X같애 이 새끼 내 앞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이런식으로 막았잖아 내 앞을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는 점 아 근데 가게 나오냐? 나오네 왜 이게 쉽다 이거는 i'm ready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저희 멋진 녀석들이 다 잘맞추세요 거기 안 먹어지잖아요, 잭스팩이. 아! 씨. 진짜 오늘 게임 못해먹겠네, 이 개. 족. 같은 거. 왜 벽이랑 셀럽게는 안 해? 아 몰라, 씨. 돌려주세요. 나아. 소갓나 소갓나 슈! 머리 파이팅! 돌려드릴게 아니 나 오늘 왜 이래! 시간이 지금 없는데 아이 그래 이거 갈 수 있어 일본 밖 내가 돌릴게 랄브 형님 돌려주세요.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이 너무 난딘다. 시간 없다. 큰일 났다. 치겠다고. 저 점프팩이 보일까 점프하거든요. 저기 다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잘 잘. 오케이 오케이 더블 보기. 아 미치겠다. 몇 대야? 20대? 21대? 아직 3개 남았어. 여기서 우리가 열려면 치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비오는 시간씩 빨랐잖아. 어? 어떻게. 아 이거 신조전이 잘한다. 반조전이야 또? 나 중간에서 멈춰야 되네. 일단 고마워요. 잘 쓸게요. 나의 실험맨이 내주세요. 3칸. 돌아오는데. 3칸도 안 됐어 방금. 3칸 반 쳐야 될 것 같은데. 쏘까나 쏘까나. 3칸 반. 아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이게 되냐? 아니 왜 돼 이게? 아 맵 좀 제대로 골라 이게 뭐야.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시발 새하가 이 새끼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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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몇 대야. 22대? 나이스. 도공 컷. 어? 정어 관용. 정어 관용이네 씨. 와 근데 이거 힘 조절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도전을 하죠 형님. 가능하겠다. 도전해야지 당연히. 도전하는지 안하고 가져가니까. 풀파워 풀파워. 아 이렇게 하는 거네. 팅팅해서. 이거 세놈길라 해서 가는 거네. 몇 칸 했어요? 어? 저거 못 봤는데. 쉬발. 몇 칸 했냐. 몇 칸 마지막 것 같은데? 네. 이거 정도? 세놈길라. 적구만 잘 하시면 되잖아. 내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서 정확히 직각으로 싹 뻗었을 때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바로 셀로 잘 쳤다. 잘 쳤어. 이게 맞아. 아니 못 쳤어요. 실패샷이에요. 그건 도전을 가장 하는. 페이크샷. 페이크샷. 셀로? 가까워요? 니메시. 이 새끼 성공한다. 이 새끼 성공해요. 자꾸 왜. 아까 이 정도였지. 각이 너무 좋다 이 새끼. 나는 도전을 해볼 거야. 네. 자. 각이 너무 좋다 이니까요. 이입. 이씨. 이씨. 너무 힘든. 빨려니까 진짜. 이씨. 빡쳤나 봐. 빡쳤나 봐. 왜. 오. 아. 아 진짜 너무 빡친다 오늘. 옛날에 있는 거야 여기. 이미. 그쵸. 저도. 개씹 나락 간 적 있어. 닥쳐. 으악. 이거 가운데 잘 맞추고 들어가면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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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타이밍을 안 보시지. 몰라 나도. 아 미치겠다. 아. 멘탈 나가네. 으악. 각 좋아졌다. 파이팅. 나이스. 잘 잘했다. 퓨웅. 퓨웅. 아. 하. 짜증나. 마지막 홀이다 이제. 마지막 홀. 마지막 홀. 동점. 62점 맞냐고 이게. 개 병신께. 잘 쓸게. 아 이거 홀인 원이다. 잘 쓸게. 저기 넣는 거는 열기구 열기구. 각도가 맞냐고 이게. 각도를 못 보는데요 그냥. 그냥 떨어지만. 좁은겁을 한다고. 쥐웨엥. 아. 쥐웨엥. 오늘 존나. 이 새끼 오늘 존나. 오늘 미친새끼인가 이거 오늘. 어? 꼬리 나는건가? 그 위에 맞춰야 되는거잖아. 아... 아... 개같이 안 풀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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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그냥 먹어지는 거구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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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지는 거였네 아... 아... 나는 각이 이상해요 여기 목대로 하고 머리밖에 나왔는데요? 머리가 너무 살진데? 아... 나 각이 안 좋네 각이 안 나오는 거였네 각이 안 나오는 거였네 아... 하... 아... 아... 빨리 쳐 아이씨 진짜 개새끼야 빨리 쳐 빨리 쳐 아잇 이게 들어가냐 이 각이 안들어가 킥맞고 들어갈지도 들어가네 4대 24대 4대 20대 20대 저는 20대 못떠? 못떠? 다음번에 때리고 가 때리고 가요? 빠르게 때려 2등이 3등부터 때려 2등이 3등부터 20대 빠르게 때려 아냐아냐 빠르게 때려 알았어요 3 4 4 4 5 4 9 10 4 머리 때리면 안돼요?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아프죠?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네들 났어 너도 네들 났어 이리와 나 한 대만 줘 왜 저만 왜 저만 주는 거 가능하잖아 양도 가능하잖아 불쌍하니까 양도 가능해 가자 가자 나 한 대 나 세게 안 돼 안 되겠다 형님 가시죠 가시자 형님 가시죠 가자고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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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알티 캐슬 빨리 맵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진짜 나는 형님도 다치시고 막 그래가지고 동정이 막 어 닥쳐 이 형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게이지 풀칸으로 때려버리게 가자 빨리 가 됐어? 가야 오케이 가자 스타트 아이 좀 맵 좀 이쁜 맵 좀 해라 무슨 맵인데 이 맵이야? 네 이 맵이 알티 캐슬 그래 해보자 이쁘잖아요 알티 캐슬 오케이 오 몸 심어하구만 제발 나이스 두고 두고 봐요 진짜 나는 다 죽일 거야 나는 오케이 뭐야 난 봤어 야 이거 셀럽길라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네 한 번에 괜찮아 뭐 두 번이면 뭐 나쁘지 않지 오케이 오케이 치세요 응 아니야 내 앞에 가로막지마 조금 더 오른쪽을 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지 빨리 딱 그정도 맞아 바로 벽으로 막고 셀럽길라 한 다음에 저 멀리 간다 그렇지 그래도 바로 앞이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스김스김 오? 응 응 하나도 쫄았잖아 아니 군더더기 없이 쫄았다고요? 군더더기 없이 아니 군더더기 없이 아닌데 군더더기 없이 네 군더더기 없이 아니면 군더더기 없이 안찼어 이거 한 세칸? 세칸 때려야 돼 이 정도 거리는데 세칸 십tro 빨리 쳐 아 아 시 제발 정말 다들 조용히 하십쇼 악마가 깨어나고 있어 난 오히려 좋아 난 재밌어 난 재밌어 거기다 이맵 기믹 같은 거 없는 듯? 맞네 아니면 저 돌을 맞춰서 간다는 그런 전략? 절대 아니야 저렇지만 안돼 돌 맞췄으면 되겠다 불판으로 3번 칠 듯 X됐다 잠깐만 앞에 있는 돌을 맞춰야 되나? 돌 맞춰야 돼? 불판 지금 넘어가죠? 여기 돌이 넘어가죠? 봐봐요 오 그 그 딱 처벌티가 그 정도 커도 되겠더라고 아 수옥 같나 갈쓸깨 하겠네 X벌럼 아니 난 억울해 여기서 내가 넣으면 되잖아 절대 못 넣지 되겠냐? 왜 절대이라고 생각하시죠? X벌 이러니까 이러니까 안된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된다고 하는 거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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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 벌리 제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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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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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 아니 이거 파여 있어서 너무 쉬워 네 이지 이지 모드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올까지 우리는 어? 일단 1점 차이 좋아요 그럼 갔나 자 3번으로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 새끼 항상 먼저 했어야 했어 이거 기믹 없는 맥이야 이거 셀롱길라 오케이 오케이 셀롱길라 와 근데 이거 저거 이상하네 난리 때려 어 아이 그 참 와 세이지도 같겠다 이거 존나 잘 쳤는데 이거 이지 보이시죠 셀롱길라 아일란 저게 이상해요 셀롱길라 셀롱길라 일자가 아니라 꼭 변했어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야 나는 못 치게 된다 이거 아니 형 각도가 제일 좋아요 나일부 형 각도 셀롱길라 아일란 아니 뭔 씨발 어깨야 이거 씨발 아니 하아 진짜 개편했어 셀롱길라 아일란 똑같잖아 너랑 그쵸 이건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아 하아 골프 마스터로서 하아 하아 버리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건 진짜 셀롱길라 어쩔 수가 없어 오? 오? 왜 제자리로 왔지? 그녀 아직 목 마사지가 덜 되셨나보다 손하 고생하 덜 되기 먹자 너랑 뭐 더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 하면 되는 거를 멈춰 그렇지 소깐 생각이 안나 그래도 별로 차이가 안나 1.1.40 1.1.40 끝보고가 할수있어 아잇 좀 닥쳐 소깐 나 이건 기믹이 없네 졸명이가 왜 왜 이렇게 소깐 나 기믹이 있네 역시 같은 제작자구나 슬슬 나오는 그 기믹이네 돌 맞추고? 이게 뭐지? 저거 돌멩이 맞추는 거 아니야? 응 안 맞춰 너 많이 맞춰 깨달았구나 아 진짜 하남자 새끼다 응 하남자 할게 너희 많이 해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쏘옥 갔나 여기서 얼마나 줬어 힘을? 풀파 줬어야죠 각도가 중요해 각도가 풀파가 맞기 이렇게 하면 나락하지 않나요? 풀파워 맞기는 진짜 풀파 줬었는데 진짜 풀파워 줬어 어?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방금? 어? 돌 맞추고 치는 거 아 저거 꽃은 아무것도 아니네 돌 맞추고 치는 거네 밑에 돌? 어? 아 시가 아 시가 뭐야 아니 뭐야 이 새끼는 쏘옥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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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쪽 킹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 같아요 그거 맞는 거 같아요 나 도전 생각했다 이 형 멋있는 놈 나 같은 하남자가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파란색은 에이밍 이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거지? 나 이제 나 이제 그 길 나 이제 그 길 접었어 하남자가 나 이제 그 길 접었어 왜 누가 나한테 하남자라고 했네 나 이제 그 길 안 가 너 많이 가라 누가 나한테 하남자라고 했네 오 와 맞네 도전하는 자가 가져간다 쏘옥 갔나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라이브 센세 쏘옥 갔나 이런 하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이렇게 봐봐요 세컨도 안 된다니까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왜 만들어 놨는데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이렇게 도전을 해도 가져가잖아 쏘옥 갔나 쏘옥 갔나 단 한 개 차이로 봐봐 어디야 또 응 잘 볼게 보란 대로 다 잘 볼게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저 봤다 난 봤다 형 봤죠 다 저 시벌새끼야 뭘 봐 이 개새끼야 동네 다 그렇지 아니 여기까지 오면 안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각도가 안 나와요 아 이거 각도가 에반데 이 정도는 될까요 아니 이거 아이씨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쏘옥 갔나 이거 뭔데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지 이거 맞추고 싶게 오 오 쟤가기 좋다 쟤가기 좋다 나 이거 어떻게 가야 하는데 형은 두 번째야죠 어쩔 수 없다 셀롬길라를 해서 설마 그 각을 본다고 맞다 맞다 셀롬길라 아잇락 봤잖아 봤잖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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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쏘옥 갔나 나는 이렇게 통 쳐서 뿅 하고 가야 되겠다 오 그 각이 맞거든 내 옆으로 오겠네 그러면 해봐 그게 맞아 어 내 옆으로 오겠네 그러면 아이씨 좀 빨리해 빨리하면 X대 일각으로 조잉 내 옆으로 왔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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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방에 들어가 안 해 이거 바로 셀만 하고 들어간다 셀 셀롬 셀 많이 쳐줘도 셀롱이다 아 이거를 왜 이리 셀게 몰라 나도 너 reacts gets 나이스 흑 숙 난 먼저 놀릴게 치 ㅅㅂ 셀 네이스 셔트 네이스 셔트 보스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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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셔트 쏘깐 ㅅㅂ 세아 이 새끼 2 2 2 3이야 이거 말이 돼? 아이씨 저 봤어요 진짜 죽인다고 아 봤다 어? 어? 각 좋다 그냥 만땅 치면 돼 아니죠 만땅 치면 안 되죠 아 이 각을 오 그래나왔다 이거 들어왔으면 바로 했겠다 각만 잘 맞추면 아 근데 이거 각이 너무 안좋다 너무 좋은데? 맞아요? 부럽죠? 아 근데 구멍 넣으면 되잖아 구멍에 넣으면 돼요 인지마링 이거 한 방에 넣으면 인정할게 이거 골프 아 골프 윗 프렌드 입니다 오오 맞아가세요? 오오 그래도 한 방에 들어가네 오 나오네 응 나와요 그 어느 순간보다 긴장된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무섭다 그렇겠죠 집중력을 다 끌어서 써야겠다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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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나이스 형의 응원 잘 봤어요 얘가 두 칸 봐 한 칸? 어? 음 괜찮아 맞아요 이런걸로 멘탈 나가면 끝까지 못쳐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욕권놀이기 때문에 인정 별로 차이 많네 근데 2 2 2 2 2 아우 나 왜 나만 어? 또 또 또 저거다 아 미치겠다 뭐 이딴 맵 있어 어 이건 작은데? 구멍이? 아 이게 돌면서 그거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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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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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파워하면 안 돼 불파워하면 안 돼 불파워하면 안 돼 오케이 보여줘 불파워하면 안 돼 세야 보여줘 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 세야 보여줘 이 정도로 해서 보여줘 보여줘 지금이야 지금 아냐아냐 나 무서워 지금 지금 두 칸이네 한 칸 반 아 그냥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세 칸인데 그냥 앞으로 가도 되겠다 이거 한 번 소리도 안 돼 어? 뭐야? 저 문은 뭐야? 낚였네 아 두 번 쳐야 되네 무조건 중간에 멈춰야 되네 그렇지 도전해야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안녕하세요 또 갔나 아 아 시발 너 바뀌어 있네 나 됐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우와 소 갔나 소 갔나 으아악 으아악 한 세 칸 정도를 여기서 때린다고? 빨리 쳐 빨리 쳐 아쉬워 두 번이면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게 맞는 거 너무 작아 구멍이 너무 작아 어.. 아.. 지금 난etsu 지금 난etsu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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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멋지잖아. 뭐야. 아 시바 진짜.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었네. 나 지금 알았네. 지금 가야? 아니 근데 저기야 뭐야 저거. 빨리 쳐. 아 짜증나 시발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깐 나. 이게 많다. 안녕하세요. 내 앞길 좀 안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이. 짜증나 시발. 일단 파워를 좀 잘 볼게요. 색항 50퍼. 색항 50퍼. 만땅만땅. 조금 만땅이야. 만땅. 만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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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마워요. 이 형. 나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 사댁이 존나 때리고 싶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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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오. 모르니. 나이스 보스. 안 보고 쳐. 처음부터 시발 이렇게 쳤어야되데. 더블 보기 아 짜증나 이 새끼 큰 실상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니까 이 새끼 미친냐 나만 먼저 한 경우도 한 번도 없어 저거 숨 걸고 칠 거야 닥쳐 이거로 이거네 나 봤다 와 이거 어려운데요 어? 방금 갔다 왔는데 그러네 이건 어렵다 오? 이 형 이 형 멋있잖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것을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형님 이 각을 못 본다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가르침 당할 일이야? 나 좀 세게 때리지 그랬어 후우 어? 그러니까요 정말 세게 때릴 걸 그랬어요 제가 세게 때렸어야 했어 쏘깐 나 뭐하는데? 아 아 쏘깐 나 아직도 원점인 사람 누구? 아직도 원점인 사람 누구? 누구야 누구야 바로 누구야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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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친 거야 아 뭐야 똑같이 친 것 같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샷 어 하지만 이거를 맞춰서 들어간다고? 오 이 형 그냥 좀 멋있지 않잖아 X도 안 멋있네 진짜 진짜 막 멋있어 진짜 너무 배웠다 야 진짜 여섯번 찼네 나랑 1점 차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이새끼 2 2 2 3 2 4 2 2 아니 시발 아니 좀 새야 좀 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패셨잖아요 아까 패셨잖아요 야! 당장 진행시켜 매판 나만 먼저 해 아 저기로 가야되네 저리로 가야되네 한 번 튀겨서 썩 아 근데 두 벌면 가야 돼 이거 왼쪽 박스 맞춰야 돼요 화이팅 그쪽을 맞춰면 박스로 간다 가지 그렇지 썩 끝나 제 차 물어본 거예요 얘도 안 가는구만 어차피 좀 더 오르지 안 돼 거의 끄트머리 완전 거의 끄트머리였어 썩 끝나 아 근데 감 안 나오네 완전 끄트머리야? 거의 야무진이 나오는구만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다 귀여워 그거야 오히려 이게 더 좋을지도 그냥 한 방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게 없을지도 근데 두 번 어? 아 존나 어렵다 아 요쪽을 보내면 돼요 왼쪽 오른쪽 그쪽을 보내면 돼요 색은 30% 잘 췄다 나이스다 베스트 베스트 샷 베스트 샷 응 인정 나도 갈래 인정 인정 자 난 쪼쪼 노려야죠 플라스틴 안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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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시여 보고 있습니까? 이 개새끼가 실수해서 저한테 뒷목처맞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합니다 그런 찬란한 미래가 올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느님 이 형들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똥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몇 개 차이야? 6개 차이야? 왜 나만 걸려 근데? 그러니까 랄프만 계속 멈추자 이거 세아가 사기친거야 이거 난 몰라요 난 몰라요 한 번에 못 가겠다 이건 기믹도 없네 가겠는데? 아 왜 이렇게 말 쳤어 밑에 뭐 있나 근데? 나 죽는다니까 파싹 아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지네 세아는 또 운 좋게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어? 이거 왜 있는 거지? 라는 또mond 우선논 뿅 봐봐 좀 봐 시벌런 와 진짜 시벌런 와 ㅈㄴ 약올라 이 새끼 죽여 패면 안 돼? 니가 좀 좀 저 패려 구설치기로 쟤 죽이죠 계속 몰라 거 형들도 뭐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전부 나 먼저 할게 지금 맞네 잘 쓸게 데이터 보여줘라 파워 데이터 3칸씩 혹시 흔들 옆에 오기수가 되나 어쩜 저렇게 치지? 쉽네 소 이지 이러면 안될것같네 제발 안들었으면 병맞았어요 에이브 다 들어가네 따잇 제발 이 새끼부터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늘이 쉬어 나 연속 5판다 먼저 했어요 또 나 먼저 해봐라 강한 용사 영화 강한 용사 강한 용사 영화 빨리 치세요 잘 쓸게 쓰 빨리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나 써야돼 빨리 쏘야돼 빨리 쏘세요 뭐야 여기 어디로 가야돼 여기 점프해서 가라고 와 맞네 점프해서 2위 올라가는거 아냐 아 맞네 지옥갔나 아니 근데 가요 이거 여기 구멍이 뭐야 저 구멍 빠지면 저 때문에 구멍이구나 와 뱅 돌아와야되네 벙커네 벙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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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용사 요호와 강한 용사 요호와 요호와 아아야되네 아야되네 감이야 누구 시발 야야되네 시발 가요옹상요오화 야가야 여호와 야가야 요호와 아야되네 시발 아아야되네 하하하하 와 하하하하 너무 열받아 난 진짜 죽을 것 같애 아 잠깐만 어떻게 가야 돼? 아 다섯번째 박스 피해서 셀런킬라 한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셀런킬라 한 다음에 위로 올려야죠 지금 이거 한 번에 간다고? 많이 안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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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안오는거 다행히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 형님 잠깐만 아 이거 투표 투표 우리 집 너무 시끄럽다고 지랄할 뭐 저기 그런줄 알았어 어 근데 이거 조용히 해달라 밑에 화살표가 안보이네 나는 이 형 고마워 어? 이게 우리는 알지도 나이스 나라 꺼냈어야 되네 어? 각이 별로 안좋은데? 안좋아요 와 근데 여기서 파워 조절 해야돼? 뭘 때리네 저희보단 나을걸요 오케이 오케이 나쁘잖아 아 높이가 너무 싫다 지도이 병사가 너무 싫어이 나이스 누가 보면 절대 한 번에 안돼 풀팟으로 간다 이거 한 번에 간다고? 이거 풀팟으로 가겠다 풀팟이면 무조건 가지 이거 풀 안친다고? 이거 풀 안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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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 뒤로가 떨어져 떨어져 응 벽 있어 아 또 여기서 또 나뉜다고? 오? 세칸 20% 확인 하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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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될라나? 돼요 제발 되게 해주세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이거 아 시바 닝 아 아 시바 또 다니네 아 나 미치겠다 내 인생 44초 남았습니다 4칸 반 와 빨리쳐 나이스 어 나이스 나라카 나라가 없어요 아 재빡친다 난 한 번 더 쳐야되잖아 네 네 앞쪽으로 빨리 가자 여기서 한 3칸 3칸 반 3칸 3 아 멈췄어야 되는데 어 이 새끼는 실수를 안해 여기서 3칸? 여기서는 3칸 10칸 3칸 3칸 얘 딱 그 정도 아니 방향을 못해 왜 그렇게 치세요? 왜 방향을 아 진짜 시바 미치겠다 게임 병신게임 진짜 여기서 나 3칸 20초 30초 나이스 3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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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번 5번 10번 10개 차이가 난다고? 실수를 안해 실수를 아니 뭔데 뭔데 진짜 이거 뭔지 안해 진짜 소깐 나 소깐 나 아니 기믹도 뭐 야 그럼 맵을 네가 병신없이 골랐어 그거 마누만인거 같네 지랄한다 지랄한다 아 샐러피가 틱틱틱틱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 빨리 쳐 빨리 쳐 저 이제 막 잡았네 빨리 쳐 빨리 쳐 아 이거 봐 꼴 빼기 싫어 아 씨 빼버리고 싶어 팩 죽이고 싶어 edge 잖 복 맞다 거기에 beep 부 난 몰랐어 근데 내가 할 바 아니야 하하하하하 그거 흉할 바야 아유.. 이런 식으로 한 두개 해봐야 아무 힘 없어 렌 아웃 오브 타임에 걸려야 돼요 진짜로 얼른서 이 새끼가 밑에, 밑에 순위에 있어야지 약간 부두부두를 내게 해서 진짜 우리의 그.. 긴장하면서.. 힘듦을 알텐데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전 알아요 들어가 봐 뭐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몽둥이 한 대로 그 차이를 안 알았다 하하하하하 이 세상은 젖 같구나 라는 걸 저는 알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봐 또.. 조천히 할거야 나는 몽둥이 한 대로 안 사내 사내 하하 씨 응 어? 쏘 같나?? 흠 아.. 씨발 쏘까나 버블보기 나라리 갇혀서 진짜 호적거리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저희도 비슷하잖아요 저희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 드디어 먼저 한다 그럼 뭐해 쉬운 맵 나오는데 뭐 저쪽으로 가라고? 뭐 어렵다고 뭐 이렇게 또 찡찡거려 또 씨발 한방에 다 칠거면서 어떻게 아셨지 아휴 나이스 그래 넌 제발 이런 나락 좀 가봐야돼 오.. 오 이게 뭐야 오.. 쏘까나 이게 뭐 오할거야 각도 모르겠는데 내 아무도 모르겠다 쏘까나 나는 각이 안 나오는데 나와 우와 만 땅 만 땅 만 땅해야돼 만 땅해야돼 만 땅해야돼 위에 맞고 날라갈까 아 절대 안 날라.. 안 맞았어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했어 형은 천장 맞았잖아요 천장 안 맞았어 천장 맞았어요 아이 왜그래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샷이야 아휴 형은 부담없이 치자 그게 맞지 약간 색칸 요이색 감별인데 아휴 봐봐야 풀버 치잖아요 풀버가 된다니까 라이프야 천장 맞잖아 위에 그니까 맞고 들어가는게 맞다고 원래 막 그러네 나이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얘기 좋은 것 같아요 저 한번 이 마음 꺾이지 않고 이 새끼 뒷목을 때리기 위해서 빡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이트 형 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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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힘내지 마세요 그냥 망해졌으면 좋겠어 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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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들어가지 내려가겠는데 이거 들어갈게 한시름 더럽다 아휴 이거 어때요?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이야 라이프야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이야 라이프야 근데 얘 보내줄 것 같은데 근데 얘 보내줄 것 같은데 아냐 절대 안 보내줘 아니 어 떨궜다 떨어졌다 하 소깐 나 소깐 나 소깐 나 다시 원 어허 다시 원 스거이 데스요 다시 원 또 보내줄게 스거이 데스네 계속 계속 보내서 렌 아웃 오브 다임 만들어야겠다 또 왔네 스거이 데스요 소깐 나 알프 아주 좋아요 소깐 나 안돼 어어 이젠 나야 이젠 나의 참이야 마이 찬 이스 유얼 찬 하지만 세상은 절대 이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지기록만 중요한 새끼야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플러스 소시오패스 플러스 사이코패스요? 어 다 죽여 버릴거야 나 오 굿рач 이거 되게 얄무zust어 적사는 다 죽Whit 왜? 난 누운eti 안되고 알아 왜? 남oj 하 액 そ지 저게 들어가네 샤바이 라이pes 이번에 또 안된다 봐라 돼요? 되네 풀고 났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몇 개 차이 나니? 하아...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네 많이 따라잡았네 이 새끼부터 해야돼 진짜 쏙 끝나 어? 쇠놈기 나네 안 봐도 풀팡하네 파그마 쇼 뭐야? 얘가 처음에 얘가 먼저 하면 항상 좋은 맵 나오고 아까도 처음에 왜 이렇게 쓰레기 짓을 했지? 아까도 처음에 아 진짜 짜증난다 정말 뭐야 이게 이게 언제까지 가 아 진짜 맵 제작자 씨바 줄이를 틀어라 이게 맞냐 맵이? 뭐하냐 넌 또 거기다가 아 아 왕키보리 소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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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짜증만 나네 지금 감지 vais이 몇번을 봐야 해 이걸 아! 맵 진짜 거지같네 맵을 좀 심박하게 골랐어야지 이게 뭐야 맵이 이게 뭐야 맵이 이게 난 재밌는걸 골파동의 모험입니다 뭐야 맵이 이게 슈웅 깜빡깜빡깜빡깜빡 제발 세야부타 하개 gallon 그렇지 또 나야? 이 기믹 봤죠 뭐 들수면 소 한다 적을 타고 팅팅 팅팅 하는 거то 이번엔 간만에 도전하겠네 에라이 개작야 에라 진짜 죽여 씨발 이 새끼다 두 번째로 가요 한 해볼까요? 이런데? 아니 하지마 너 지금 많이 안 쳤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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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그런 길을 걸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근데 가면 인정이에요 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할만한데 이거 아 뭘 할만해 하지마 저 새끼가 가는 길이 맞아 저 길이 맞다고 이제 그 길을 가지마 항상 이렇게 내 새끼가 가는 길을 가 시발이 개시발 새끼 와 시발 오빠 존댄다 하지마 랄프야 그 길 걷지마 형이 몇 번 말해 와 아깝다 이건 진짜 아깝다 랄프 하지마 그게 가지마 그게 가봐야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없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알잖니 이거 봐라 여기 들어가도 잠깐만 여기 들어가도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거 같은데 그만 가 그 길 어? 어? 이 형 멋있잖아 이 형 멋있잖아 오 멋있는데 방금은? 방금 좀 섹시했어요 좀 섹시했어요 뽕길라니 그 딴 거 하다가 낭만이 너무 쳐맞는 거야 낭만? 다 뒤졌어 그 딴 게 어딨어 맞아 전 저 새끼가 랜하우드 오브 한 번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 저 상료로 새끼 봐라 이게 뭐냐 이게 어? 깜빡깜빡거리네 이거 왜 있을까 어 저 간판 뒤에 뭐가 있나 어 맞네 있네 오케이 I got it 아 오케이 I got it I got it I got it 그게 맞아요 병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 안 맞네 근데 형님 이걸 도전 안 하는 건 좀 실망이 나다 뭔데 해봐 도전해봐 해봐 저거 맞추고 그냥 들어가는 건데 아 얘는 안 돼 실력이 안 돼 도전할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나 각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도전하기에는 각이 너무 안 좋아해 도전하기에는 도대체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둘이 하루에 또 오늘의 프리캠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 각각 각각 아 암호 인명 우와 뭐야 이거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들어가는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요 이 새끼 봐봐 진짜 쓰레기 새끼다 나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두 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두 번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 쏘까나 하하 쏘까나 어? 뭐한다 오랄표야? 왜그래? 저는 알거든요 이 마음 그 마음들이 뭐예요 알면 새끼야 좀 어? 야무지게 좀 치고 그래라 또 또 또 또 지랄해 또 지랄해 엄쩌쩡 버그 걸려라 그러면 참 좋겠다 이 녀석이 버그에 걸렸으면 좋겠다 뭐하냐 시발 저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였다라는 거 넌 아직도 몰랐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 있어? 이걸 맞춘 다음에 들어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멋을 누리려고 하다가 넌 뒷목이 남아나지 않게 생겼어 괜찮아요 전 상한다니까 이 자식 지금 몽둥이로 후려패려고 한단 말이야 아 그래 이런 장면이 좀 나오고 그래야지 긴장감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시바 맨날 개새끼가 재밌을라 안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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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들어갔다 이걸 하려고 하네 낭만파 낭만파 인정 인정 시벌롬 시벌롬 이 새끼 시벌롬 아주 시벌롬 시벌롬이 맞지 에라이 시벌롬아 에라이 시벌롬아 에라이 개새끼야 에라이 개새끼야 아 난 봤다 근데 이건 봤다 이건 보인다 보인다 보일락 말락 아일락 보일락 말락 아일락 보일락 말락 아일락 아 안보이는데 안보이면 쳐 그냥 그냥 쳐 호일락 말락 아일락 아일락 아헤헤헤헤 마라고로 갔다 아이팬 보이조라 잘 보세요 일단은 이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렇지 자 여기죠 그렇죠 이쪽 라인이죠 그렇죠 바구니에 들어가면 홀인원인데 여기를 어떤 각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지 랄박사님께서 샛 봤다 와 이건 아니고 이거 랄박사님께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려운데요 아니야 랄박사님 아세요 왜 조롱당해 인마 랄박사님 아세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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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이 샛이 박사하길 안줘야 돼 프릭 형도 다 썼어 어쩌라고 씨바라 나 씨 바리야 와 어떻게 도전을 해 저거를 하지마 랄박사님 그만 도전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미상한 각이야 그래 이게 맞지 결국 저 새끼보다 항상 우리는 뒤떨어져가는 우린 그냥 얄게일 뿐이야 시뻘럼 에이 시뻘럼 이 판을 망치는 새끼가 바로 저 새끼라는 거야 게임을 재미없게한다 그런다고 말잖아 나 Jenny 나 재미있는데 ologue adox 저도 분명히 말했어요 다 죽인다고 쏙깐 근데 뭐가 제외 원수 OO드여 어 저기 Jaime not ù 없대요 anime 여기서 올리는건가 아 그걸로 가야 돼 족가 이게 안 볼렸네 풀파워 결국은 우리는 이런 비응진기를 걷는다 시발 정말 시발이네 뚝한 반반 질렀어 난 그걸 안간다 딸기야 하아 시발 어떻게 말해 세르기가 할 수 있네 좀 떨어져 응 좋았네 와 좋다 이번 거 시민전 이게 한 번에 못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못 갈 천천히 쳐야 돼 오 돌아온다 그만 그만 저기로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저 위로 올리는 건데 뭐 되겠지 빨리 쳐 아 아 와 시발 오빠 오빠는 다 해준다 그냥 나는 엇가랑 엇반 다 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갔는데 맛있다 맛있어 어 풀파치만 안 돼요? 안 돼요 여긴 풀파 안 돼요 풀파치 어디가요 왜 또 내려... 왜... 왜... 쓰다 써 씨다 씨 오빠 나 할 뻔했는데 나이스 로디 로블 로디 이쯤 됐었나? 어... 어... 구강은 낙사였어 어 너무 센데요 가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아... 짜증나 시발 진짜... 시간말이지 또 안 되겠지 됐다 네이스 왜 이런 패배주의로 가게 됐을까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그 마지막 한방 제 목덜미를 강타한 그 한방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탁쳐라! 야 이 새끼야 어? 봤다 뭐야 이거 힘 조절 뭐야? 봐봐 온가덕가 다 당해 아니 시발 지랄을 한다 아... 아 존나 억울해 이거 진짜 투명벽 있지 몇 칸 됐어요? 2칸 90% 2칸 90% 봐봐 이 새끼 봐라 한방이 간다 그러니까요 잘 봐라 잘 봤어요 얼마나 또 빨아줄까 이 게임이 그럼 뭐해 어차피 한방이 들어갈텐데 어차피 한방일텐데 뭐 어차피 한방일텐데 뭐 뭐야 이거 안 하길래 신난하게구나 무조건 저렇게 쳐야되는구나 힘들대로 해서 한방이 가겠지 뭐 좋았다 랄프야 네 알았죠 이제? 지렸다 랄프야 무슨 간식 멋있다 알바트로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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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핫 가이메기가 나왔어요 아니 왜 알려줘 못해 아니 했는데 안 된 거야 어? 여기에 있네 여기서 해골 돌. 돌. 돌으로 가야겠네 제트 팩타고 하핫 팜 뭐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 턱 와..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전말을 향해 가네 난 또 안 될걸? 그냥 봐 씨발 안 돼 오입이 좋아요 이각이 좋아요 맞아요 이각이 즉각으로 알 수 없어 그러면 뭐해 이 씨발이 또 한 번이나 할거지 잘 보세요 무조건 한 번이나 한다 똑같은 게임 1권 까맣기 아니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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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맞기만 해야 돼 저희 7대 10 7대 10 그러면 여기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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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맵 똑바로 골라 씨발 맵 똑바로 골라 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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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센 맵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때리고 싶은 아 좀 좋은 맵 좀 골라 봐 이게 맞아 무얼 무얼 좀 어려운 맵 해가지고 기믹 진짜 개 지리는 맵으로 기믹 지리는 맵 없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많이 했어요 돈을 하는거야. 인기 소나카요? 방금 있었어. 그 옆에꺼는 오른쪽꺼에요. 이 사람 잘 만들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맵 안한거 있어? 두번째 페이지. 돈도 내 된거에요. 하지만 실험적인거에요. 그러면 안했던 맵 중에서 기믹도 있고 조금 난이도 빡센걸로 야 방금 있었잖아. 별이 없어요. 그래도 참여자가 있어야죠. 킹남바원도 샀고 인기순으로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봐? 인기순이에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평가를 안 남겨있겠지. 그런거 몰라. 여기 난 이거 보고싶은데? 그 위에 그 위에. 뭔가 좀 빡세 보인다. 골프 미 사이드 웨이 다 홀인원 코스라는데요? 다 홀인원 코스라는데요? 음... 엄청 어렵다는데요? It's very... 무조건 홀인원 하는건데 엄청 어렵다. 오케이 가자. 홀인원 못하면 많이 치나 보다. 가자. 골프 미 사이드 웨이스! 렛츠고! 뭐 근데 모드를 얼티메이트 샷으로 하라는게 어? 그러면 안돼. 얼티메이트 샷이 최고샷 아 한번 쳐가지고 전부 다 이어지는건가 보다. 아 하지마 하지마. 에이... 그러면 안되지 마! 그라모가 안돼. 그렇게 해서는 안돼. 이거 레드락 했나요? 레드락 가자. 레드락 했나요? 레드락 했나요? 레드락 했나요? 레드락 했나요? 안했어. 홀인원 파지볼. 모든 홀에 홀인원이 가능하다. 이게... 전부가 난이도. 오케이. 모든 맵에 홀인원을 가능하... 모든 맵에 홀인원 가능하... 가자 레드락. 빨간 바위로 가겠습니다. 레츠고. 무조건이. 무조건이. 제발 세아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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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대 일곱대 일곱대. 오 좋아. 부금 심화하다. 나이스! 어? 보인다. 보인다. 이걸 왜 보지? 두개인데. 그래 두갠데 노란색은 홀인원이고 빨간색은 홀인원 아니잖아. 강의 너무 좋은데. 어느 각을 가도 좋네? 아 저거 뒤에 벽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똥인데요? 없는데요? 잘가세요? 아니! 오빠! X 된다니까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역도 좋네. 아니예요? 오빠는 안 돼. 오빠가. 그냥 쳐. 오! 나이스 슈트. 나이스 슈트. 나이스 슈트. 오케이 1점 차이. 1점 차이? 7곱된 청산이야. 7점 차이. 모든 홀에 홀인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 오! 썩 갓나. 아 이거는. 각 잘 맞춰야 되네. 나 각 너무 안 좋다. 미쳤다 이거. 아 근데 형각이 진짜 좋다. 침각 홀인원 중에. 셀러킬라 해도 되겠는데요? 셀러킬라 해도 홀인원 되겠다 이거. 우와. 되네. 와 딱 들어갔다. 이게 더 어려운 건 이걸 했는데. 아휴 저각은 아니야. 그것도 맞아야 돼. 아 난 X 됐잖아. 좀 X 좀 되라. 제발. 진짜 되네. 속갓나. 아 이 X발. 안녕하세요. 나와! 알아서 나오게. 게임 참 재밌다. 참 재밌어. 퍼. 퍼. 이걸 한다고? 왜?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돼요? 안되네. 이걸 4번 쳤다고 랄프야?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이에요? 넌 푸짐하잖아. 넌 푸짐하잖아. 퍽퍽퍽하잖아. 열 받았다! 이거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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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퍽. 오케이! 오케이. 아휴 씨발! 굿굿굿굿!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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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넌 이런덕 나 괴롭힌 걸프킹 예 좋 너 괴롭힌 걸 괴롭힌 걸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너 괴롭힌 걸 너 너 너 너 너 오우 좋은 shot 와! 굿샷 베리 굿! 오 마이 고시! 뭐 골 받은지 알았다 이제 바꿔 저거를 더블 버기 굿! 벌써 4점 차 굿 굿 굿! 유 퍼스트! 유 퍼스트! 근데 여기는 기믹이 안 생겨져있고 원래 실력이라서 어려운걸 그래서 맘에 든다 아이씨 굿! F**k you gotta hell! F**k! F**k! 한 번에 봐야돼 딱 팔지마 안녕하세요 노리지도 않아 하지마 하지마 그거 노리지마 노리지말고 안전빵가 안전빵가 아 아깝다 이거 안전빵가 안전빵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 그냥 노래 보면서 실패하면 오겠다 이 생각으로 좋았어요 유 유 잘 볼게 잘 쓸게 잘 볼게 잘 쓸게 잘 디장 이거 한 한칸 반 한칸 반 한칸 반을 보신다고요? 네 맞네 랄박사님께서 보신다면 저는 두칸이 10퍼요? 두칸 10퍼요? 두칸 10퍼요? 두칸 10퍼를 보겠습니다 인정 바로 이게 코박사의 실력입니다 바로? 잘 쓸게 코박사님 소 좀 더 세게 소 소 소 역시 실력발로 하니까 안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소 안 되는구만 잘 쓸게 오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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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어? 자리가 가면 되나? 어? 얼마나 돼 이거? 충분히 해볼만 하다 왜? 근데 이거 들어가면 인정이야 바로 삽인정이라고 볼 수 있지 학생분이 왔나봐 방금 형이 있어 될 뻔 했는데 이번에는 오빠의 여신이 그를 비껴 나갔나요? 안돼 라표야 오? 됐는데요? 똥인데요? 누구세요? 와 이거 진짜 족같이 만들어놨다 똥인데요? ㅋㅋㅋㅋ 괜찮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똥인데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딴 번 해볼까 네 형이 맞아 그래 그 말이 맞다 나도 깨달았다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빨리 쳐 칠하면 치고 시바라 칭신 오케이 두 칸 30% 쳤어요 저 좀 앞에 있어가지고 그만 쳐도 아겠다 네 어쩌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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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칠 것이냐 이렇게 칩니다 holy shit holy fucking shit 헐 이건 한 세컨? 세컨이 맞죠 헐 434 좋아 좋아 7점 차이를 내야지 깜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세요 실력이 오른쪽이 이거거든요 좋아해 이거 여기 빠트려야겠네 팀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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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해야되네 가능해 풀파워 때려도 돼 풀파워 때리라니까 왜 그랬어 그래도 좋다 풀파워 된다니까 풀파워 쳐보세요 내가 쳐볼게 보여줄게 아 해보세요 된다는 걸 왜 자꾸 세컨 안 돼서 풀파워 때리면 안 돼요 풀파워 때리면 안 돼요 풀파워 쳐보세요 풀파워 때리면 좋대요 아 쳐보세요 아니 쳐보세요 아니 쳐보시라니까요 풀파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살찬는데 오히려 이게 맞는데요 오히려 이게 맞는데요 오히려 저 꿀렁꿀렁을 타고 가는 거 같네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인정이다 잘 쳐떨다 비트파크가 싸대기 싸대기 존나 마렵다 씨발련 마음속으로 개 때리고 있어 아 씨발새끼 치킨다 이 개새끼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어? 시작됐다 왜 나의 저주 나의 모든 질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홀인원 열어만 쳐가지고 그걸 뽑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걸 또 봐 아 이거 세워봐 이거 좀 어렵다 와 저 벽도 없어 양갈레네 세 칸 세 칸 세 칸 샤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방금 배웠습니다 그래가네 두 번 뭐 한두 개 차이야 뭐 잘 쓸게요 잘 쓰세요 세 칸 삼십퍼 근데 가게 맡기면 세 칸이 아니야 잘 가세요 세 칸 반 세 칸 반 오른쪽 살짝 틀고 세 칸 반 너무너무 들었다 세 칸 반 여행 하고 íp 네 안 HHHH pool 넘쳐 그렇지 나 어떻게 쳐야 되지? 불파워 오 오케이 굿 제발 제발 억가하지마 멈춰 예인병을 예인병 땀 청 그냥 죽는거야 이년아 시베리아의 십장생아 이 시베리아의 십장생아 어렵다 어려워 참으로다가 어렵다 나이스 컷 야 이거 좀 뒤로 빼라 방석 간다 찰스 이렇게 사이에 뭔가있다 사이도 빠지는거는 오른쪽 빠와 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센거같은데요 조칸 옆으로 떨어지는거같은데 왜 옌병 땀병 옌병 땀청에 빠지면 그냥 죽는거야 이년아 어? 여기가 아니네 잘가세요 시발 어디야 오른쪽 끝이야 오른쪽 끝 알려주지 마세요 아 쏙 끝나 저희는 또 한방에 간다 장담할게 무조건 한방에 간다 방금 제 털을 바꿨는데요 시발 년 시발 년이야 시발 년이야 시발 시발 헌이이 헐이이 엥 헥 두칸 질질냐 고자렌즉 약간 왼쪽 약간 왼쪽이나 이거 왜 난 호링업만 받으면 돼 말해줘도 왜 그런 식으로 대처를 당하시는 거지 우와 이게 어려웠네 예? 여기 땅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저 지뢰를 이용하는 거네 닥쳐 족가 제발 족가 조신한 걸 좀 가주길 바래 왜 이렇게 아쿠같지 이런 팀이 진짜 길어서 힘 바뀌어요 짭세야 짭세 짭세야 짭세 오 들어갔네 오우 썩 끝났 네이스 쇼트 네이스 보스 네이스 쇼트 아 아 네이스 쇼트 아 네이스 쇼트 네이스 쇼트 아 네이스 쇼트 이거 안 되는구나 원래 이게 뭐냐 아 아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보여줘라 랄페야 고대 집중력을 이용해서 고대 집중력을 이용해서 그 정도 딱 맞아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됐다 와 미친 씨벗가다 이거는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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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야겠다 또 보고 따라한다 또 보고 따라해 맞아요 고마워요 지X 나는 미쳤다 뭐 쉿 빨려 들어가고 나는 왜 투명 병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아 뭐야 누구 만졌어 아 없네 그리고 홀인원 제외하고 엄청 어려운 매번 안나와요 지금 홀인원 했을때 그 약간 그게 업체감 쾌감과 이득이 없죠 아 뚫려있네 각도 좋나게 좋아요 철조만 다 있네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걸 같나 어떻게 하는걸 같나 그게 맞을깐 그게 맞을깐 형이 맞을깐 목을 맞을깐 쏘깐다 쏘데스 쏘데스 쇼쏘쏘쏘 이거 맞지 딱이 정도 네 철조만 맞을깐 이 형 그래도 멋있는 형이잖아 아 이 엠병을 시발 너 너 돼 각 돼 각 되는데 왜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라 차라리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칠려고 한건데 아까 좀 되는거에요 똑같은거 같잖아 그러네 똑같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와 도전한자가 뭐라? 가져간다 진짜 가져간다 이거 됐나 이거 진짜다 히트다 히트 열렸을때 갔다가 내려가고 갔다가 올라올 때 갔다가 내려올 때 다 한 칸이 20% 한 칸이 20% 뭐든데 좀 안돼 한 칸이 20% 한 칸이 20% 한 칸이 20% 한 칸이 20% 과감하게 한 칸? 한 칸이 많은거 같아 한 칸이 20% 한 칸이 20% 한 칸이 20% 결국 세번째 치는 얘만 이득을 붙는 그런 미친 시발같은 구조 개 병신같은 구조 자 봐라 얘는 된다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천지 신명님께 빌고 있는데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새끼에요 간식 과사 되게 좋나말없다 진짜 세영롱길라아일라 이 단 orders 딩딕딩딩딩 딩딕딩딩 당당당 시발 이거야! 이건 안초재 시발! 이건 셀롬길라 안초재 이 새끼 또다시 1등 타라냈어 개족같은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시발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건 어려워요 오? 오빠 오빠 한 번 주네 여름아 한 번 주는구나 뚜룩뚜룩뚜룩뚜룩뚝다다다다 뚜룩뚜룩뚜룩뚣뚝 도랄라받자 동배발리 파슬리 두 비풀팔랗자 동배발리 투아리 도랄라받자 동배발리 파슬리 두 비풀팔랗자 동배발리 파아리 어떻게 안 보여? 도랄라받자 동배발리 파슬리 두 비풀팔랗자 어떻게 해 아버지 여기도 병있지 하나 둘 셋 넷 뚜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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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라 딱따라 Now 라 즈벨 Bottjed 하하핫하하하하 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우후우우 아 나네 이게 진짜 진정한 셀룸 길라지 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보더 보더 뿅끅끅끅끅끅끅끅 이건 너무 쉬워요 진짜 어떻게 프리덜을 사게 만든거지 니가 계산된다 난 보여 그렇게 말고 시작 안되잖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죽어도 안돼요 아니 홀이는 되게끔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계산 될까요? 안되죠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와 뭐야 징싱 무한 무한 엇바를 해주는구나 시발 시랄해라 떠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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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아 에피 메신기 아아 소 소 쏘옥 나 쏘옥 나 쏘옥 나 나이스 어? 이건 너무 쉽다 뿌리는 꽉 나온다 이건 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쉽다 그게 나아 먼게 나아 어?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둘 다 갈 수 있는 감을 본 건가? 이렇게 하면 넌 떨어진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저거는 좀 할만한데 첫 칸 반? 첫 칸 어? 아 이거 성공시키면 고추 자를게 진짜죠? 형 여자 만들자 형 빨리 쳐 여자로 가는거야 으악 으악 방금 살짝 오름이 저랬죠? 아니아니 안될거만 알고 있었어 아까 소리가 들렸어요 짜그라지는 뭔가 짜그라지는 소리 그래서 어? 어? 나이프야 왜 그런 선택이니? 엇가 족되네요 시발 그거 어떻게 깰 수가 없다 그 엇가를 이거 풀파로 넣으면 이거 풀파로 넣으면 바로 짜증 깨죠 꺼져 꺼져 아 아 벌써 14분 우리야 뭐야 골프인데 아 좀 어려운게 안나오네 아하 쏟갓나 어? 봤다 오케이 이거였구나 그래 보여줘 네 아니 오빠 나 저거 깨끗다 우와 아니 이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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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 아니야 그거 하지마 아니 저런 오빠가 어디있어요 새끝 새칸 쳤어요 어? 우어 한 마디 들어가는데 원숭이 나무에 콜라가 따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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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생각했거든요 옆으로 약간 맞아요 저도 살짝 기다려야 되는데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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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에서 10개정도 추가 추가되고 어? 띵띵땅땅하면 가능할지도 생로켈라 사기나 안한거 보니깐 아니 설마 이거 꼬잉꼬잉 저걸 타라고 지랄하네요 아 음 음 음 음 음 오 이 형은 가방 나오는데 투명 다리가 있어요 위에 왜 굳이 그런지 사라지 알고 떨어질라고요? 음 이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사실 이 형 전제잖아 음 어? 어? 이런거 한 번쯤은 나와줘야지 한 번으로 나와도 안되네 계속 나와야돼 ㅋㅋㅋㅋㅋ 어떻게 저게 한 번으로 되겠어요 네 됐다 그래도 나도 한 번으로 안 빼죠 안 빼 뭐 너무 간다 아니 훨씬 있게는 오래 즐긴 것도 우리고 골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태운 것도 우리인데 왜 항상 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도전을 하기 때문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몰라 빨리 아니 기믹을 보여드리는 거잖아 빨리 에브레르 뿅 아 근데 이건 다 한 방에 들어 올 것 같은데 약간 왼쪽으로 쳐야 되는 거니까 몰라 라이프 이번에 무슨 업과로 당할까요? 제게 누가 마지막으로 일단 마지막 볼게요 맥, 홀, 브러스트, 홀, 브러스트 또 나야? 그냥 한 방 그거 해주면 안 돼? 이건 뭔데? 물 타고 가는 거네 뭔데 이거?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물결 바뀐다 오른쪽으로 점검 점검 너무 알겠다 오른쪽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야? 이런 멋진 맵이 마지막 판에 나온다고? 잘한다 좋아 이거 한 번에 넣어야지 좀 빡세네 형아 여기 정말 눈옥이대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에 있대 정말 멋있는 형이잖아 아 씨 뭐해? 예? 음.. 씨발 왜.. 거침이 없는데? 오 벽 잘 쳤다 이거 아 너무 완벽하다 쭉 간다 이거 실패 나락까네 이거 실패 나락파서 해야 되는데 뭐 뭔 또 씨발 뭔 짓거리라냐 또? 녹색이 빠지면 나락간다 이거 와 잘한다 아니 이건 실력이에요 하 씨발 씨발 쒰 아니 이렇게 해도 호리언이네 씨발 씨바면 쓰이 아 쓰이 잘한다 씨발 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또잉 그리고 가요 이거 시간이나 소주 많이 못해요 안녕하세요 웅둥이 형 진짜 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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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 점프는? 오케이 오케이. 크게 한 번. 아 이거 보니까 벽을 박으면 안 되네. 누가? 누가? 속도가 중요하구만. 탁! 동 탁! 동 탁! 오케이 가만히!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쭉 가만히! 점프! 아 시바 이 새끼 뒤에서 가르쳐주는 거 존나 일받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점프! 오케이! 점프! 다시! 점프! 오케이 가만히!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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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그거 좋았어요. 가만히! 점프! 다시! 점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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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자아! 가자아이! 점프! 오케이! 점프!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오케이! 여기서 잘 해야 돼! 어때요? 이거 시간 좀 다 간다! 빨간 거라고 들어가야겠다. 자, 걸고고 쇼러. 점프, 점프. 점프하면 시간 가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빨라요. 점프, 오케이. 점프,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점프. 에헤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엑셀런트. 거기서 멈추는 거 나쁘지 않아.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이 형, 이 형은 X됐다. 이 형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점프. 오케이, 좋았어요. 가만히, 점프. 점프. 오, 오케이, 가만히. 점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이건 성공해야 돼요, 형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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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점프. 오케이. 으악! 어? 이거는. 뭐 죽일까요? 어디 나가야 돼? 세비 죽이자. 진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점프. 가만히. 가만히. 점프. 가만히. 오케이. 톡톡. 점프. 점프. 톡. 점프. 오케이. 점프. 됐다, 됐다. 엑셀런트. 멋졌어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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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대회에서. 별것 안 나온다. 여러분 오늘 일곱 대회에. 방송 끝나고 마실게요. 네. 방정하고 죽일게요 그냥. 아니 죽을게요. 너무 열받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일곱. 일곱. 방송 끄고 죽여버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어디 갔네. 봄 어디 갔어? 봄 어디 갔어? 아니 일곱 대회. 일곱 대회에서. 플러스. 아니. 야 이. 씨바. 개세. 아니 왜. 아니. 왜.